골목골목 시골 풍경 골목골목 시골 풍경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했던 동반을 떠납니다. 며칠 동안이지만 몸과 마음이 치유된 것 같아요. 느긋하고 여유가 가득 생겼습니다. 좀 더 번화한 곳으로 가면 이런 풍경들이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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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라이브 아침 8시에 출발하는 이 로컬 버스는 화장 가는 로컬 버스 인데요 오토바이를 차에 태우네요 오토바이를 차에다 싣고 가요 의자 하나를 드러내고 이렇게 실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승합 버스에 싣고 가는 풍경입니다 로컬 버스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더라구요 택배를 배달하고 받아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빗방울이 떨어지네요 수시로 날씨가 변하곤 하죠 가다보니 이렇게 큰 장이 썼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은데 세워달라고 할수도 없구요 그냥 달리는 차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어요 쉴 사이 없이 타고 내리고 짐을 싣다보니까요 앉을 자리도 없더라구요 오토바이는 옌민 오토바이 수리점 앞에서 내렸습니다 이 많은 짐 보이시죠 오늘은 오이도 한 잔이나 실었더라구요 차장이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일을 아주 즐겁게 하더군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동반에서 저희는 다시 화장으로 왔습니다 호텔에서 잠깐 낮에 숙소를 빌려서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버스가 야간 버스밖에 없어요 아침에 출발하는 거랑 그래서 야간 버스 타고 사파로 갑니다 다른 도시로 이동하려면요 화장으로 다시 나와야 합니다 여행자들이 타야 할 슬리핑 버스가 여기저기 서있습니다 우리도 슬리핑 버스를 타구요 이제 라오가이성으로 갑니다 그곳에선 어떤 풍경이 나를 기다릴까요